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노고질의 찻잔, 간주. 역시 이것도 제가 민민대로 만든 거라서 원곡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봐주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연주하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친한 자기 2절 되겠죠. 첫 부분에서, 중간에 조금 틀려서 죄송합니다. 21마디에서 한 박시고 하나 번에 그 다음에 4번줄 7플레, 9플레, 햄머링. 네, 3번줄 7플레, 9플레. 햄머링 없습니다. 16불은 펴니까 어느정도 속도는 있죠. 그 다음에 2번줄 8플렛. 2번 손을 움직이게 더 낫겠네요. 2번, C플렛 다시. 다시 또 8플렛. 아니, C플렛 다시 초킹. 다시 여기 한번 해볼게요. 3, 4, 하나. 초킹을. 다시 초킹 한 번 더 하죠. 연결해보면 하나. 롱톤이죠, 뒤에는. 자, 그 다음에 22마디에서 1번줄에서 초킹. C플렛 초킹하고, 내리고. 1번줄 7플렛. 2번줄 C플렛, 8플렛. 자, 그 다음 마디에서 레이크루 이제. 2번줄 8플렛, 8플렛, 10플렛, 8플렛. 2번줄. C플렛에 초킹. 그 다음에 여기서 초킹하면서 이번에는 1번줄을 10플렛 누르고 2번줄만 초킹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2번줄 C플렛 초킹한 거를 초킹 다운. 그 다음에 3번줄 9플렛. 2번줄 8플렛. C플렛. 3번줄 9플렛. 다시. 하나, 다시. 그리고 2번줄 8플렛. 그리고 다음 한 번 패턴이 돌죠. 그리고 이번에는 1박 반을 기다렸다가. 하나, 둘. 이번에는 햄버링이 없이. 4번줄에서 7플렛, 9플렛. 그리고 8분음표로 3번줄 9플렛. 7플렛, 9플렛. 2번줄 8플렛. C플렛. 그리고 나서 바로 초킹. 하나, 둘. 이번에는 더블 초킹. 1번줄 C플렛 누르시고. 2번줄 C플렛만 초킹.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쳤다가. 마지막 마드에서 7마드에. 1번줄, 2번줄 3플렛 누르시고. 두 개를 동시에 치면서. 2번줄 5플렛까지 햄버링. 하고 나서 1번, 2번. 3번줄 4플렛에서 2플렛까지 햄버링. 슬라이드 다운. 그리고 개 방향. 그리고 4번줄 2플렛. 이렇게 다시 한 번. 3, 4. 3, 4. 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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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면서 28마드에. 아까 전주에 쳤던 거. 6번, G를 잡고. 6번, 2번줄 동시에 치고. 스트롬. 6번줄 3플렛, E플렛 노래. 너무 지나지. 노래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한 번 천천히.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 3, 3, 4. 하나. 다시. 3, 4. 하나. 레이크. 2, 4. 2, 4. 좀 틀렸네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 연주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상으로 간주 연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